네, 계속해서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요. 서초구 잠원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상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신사역에서 도보로 약 1분 정도 거리,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상가입니다. 어떤 상가인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일단은 3호선 신사역에서 도보 약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고요. 이거는 분양 물건입니다. 분양형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하 8층, 지상 14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오피스텔과 메디컬 클리닉 센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근림 상업시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 근림 상업시설을 분양하는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공 시기는 2021년 12월입니다. 매매가는 약 7억 9천만 원, 구분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서초구 잠원동, 또 신사역 하게 되면 메인입니다. 강남에서도 상당히 메인에 위치해 있는 상가, 구분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회전률이죠. 공실에 대한 회전률, 또 주변 지역의 권리과입니다. 권리과가 여기 같은 경우는 말만 붙이면 그게 권리과가 될 정도로 상당히 권리과가 비싼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이쪽 신사역 쪽에 분양형 상가, 내가 어떻게 보면 7억이라는 돈으로 메인, 대한민국에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사역 쪽 주변의 상가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의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신사역에서 도보 약한 11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도보로 약한 30초 거리에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7호선 논현역과도 도보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상권이 워낙 잘 되어있는 곳이고, 또 24시간 상권이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 신사역 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유명하죠. 논현동 먹자골목, 간장게장골목, 시사도 가로식길, 이렇게 다 인접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관광지, 관광지하고 또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광지하고 구분되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광 상권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비상권, 신사 뷰티거리라든가, 또 간장게장거리라든가, 논현동 먹자골목과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섹터 안에 밖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동선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하면 내가 투자해놓고 임차인들이 과연 월세를 잘 낼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상권 안에, 범위 안에, 섹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월세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의 배우 역관을 보시게 되면, 서초구 인근 같은 경우는 약한 9만여 기업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9만여 기업 안에 현재 직장의 수요층, 즉 강남역을 이용하는 출퇴근 수요층, 직장의 수요층들이 약한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상권화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중, 주말에 대한 상권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의 개발 호재를 보게 되면, 강남 쪽은 개발 호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개발 호재들이 강남권 안으로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신사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신사역 쪽 주변으로 해서 신분당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강남에서 신사까지 1차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2022년도면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든 철도 노선이 강남 쪽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강남과 연결되어 있는 지방에 있는 수요층들이, 소위 말하면 다 강남 쪽으로 온다는 것이죠. 오기가 편해지니까요. 그만만큼 빨대 효과가 충분히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로 위례 쪽과 연결되는 위례 신사역에 대한 경쟁처리에 대한 개통입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이게 2019년도 7월에 확정이 됐고, 지금 현재 민간 사업주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 위례 신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보시다시피 강남 쪽에 상당히 유명한, 강남 쪽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은 다 걸쳐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례 신사선, 신분당선, 이런 어떤 연결이 신사역과 바로 마주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집가 상승, 또 권리가 상승이 크게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7억 9,100만 원대, 부가세 별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상 임대가는 한 4% 정도로 잡았습니다. 한 6,230만 원으로 잡았고요. 현재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실추자금 2억 5,600만 원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현재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분양 상가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계약금 10%에 건물이 중공될 때까지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이 되고, 중공되고 이후 나서 잔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액으로 해서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또한 일부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다르게point을 받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ự가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